서바이버를 시작으로 드라마 방송까지 이렇게 긴 시간동안 함께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하고요. 벌써 이렇게 종영을 하게 됐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커요. 그래도 제 첫 작품을 아이돌마타 PR 꿈을 드리려고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다 같이 모여서 합숙을 하고 드라마 촬영을 시작한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근데 벌써 드라마의 종영이 가까이 왔다는 게 실감나지 않고 믿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 지원이와 리얼걸프 프로젝트와 저희 드라마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앞으로의 행보를 더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좋은 추억이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 1년간 2016년 2017년의 촬영을 하고 또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연습의 기억이 전부 되어있습니다. 좀 찍고 촬영을 하고演技의 면이 많고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한국 드라마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경험이 되어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내고 드디어 아이돌마스터 총 24부작이 마쳤습니다. 와 정말 느낌이 이상하고요. 제가 1년 이상 리얼걸프로젝트로서 활동도 하고 드라마도 찍으면서 제가 같이 커왔던 것 같아요. 성장도 많이 하고 고2였던 제가 그때 오디션을 보면서 고3도 되고 그리고 이제 거의 성인이 되어가잖아요. 이렇게 제 인생의 한 챕터를 마친 것 같아서 정말 느낌이 되게 이상하고요. 언니들도 이제 자주 못 볼 거라는 생각이 문득 지금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빠듯 같네요. 드디어 드라마 끝났어요. 그동안 우리 계속 응원해주는 톨레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드라마 끝나지만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가 드디어 뭔가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것도 뭔가 시원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마지막 방송 열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많은 힘든 그런 과정도 있었고 또 즐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런 게 별로 있고 드라마에 다 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를 좋은 발걸음으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는 리얼걸 완전체가 될 테니까 한 명 한 명 응원해주시고 저희 기회가 전부 응원해주시고 저희 꿈을 드립니다. 앞으로 영원히 잊지 마시고 생각날 때쯤 다시 다시 한 번만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시원 섭섭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네요. 저희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는데 많은 분들이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진짜로 만약에 드라마가 끝나게 된다면 다른 스케줄 때문에 더 바쁘게 되겠죠? 지금도 물론 바쁘지만 앞으로 더 더 바빠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팬분들이 이제 드라마를 못 보니까 다른 활동에서 저희를 많이 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촬영할 때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저희가 언제 이거를 찍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언제 벌써 끝이 됐는지 잘 실감도 나지 않고 모든 게 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뭔가 실감이 안 나고 뭔가 시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가 유종의 미래 잘 거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의 저희 10명이서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대표님 저희 회사 식구분들 모두 우리 미연이까지 정말 모두가 같이 처음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같이 어플루즈사님들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뭔가 하나를 같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드디어 드디어 정말 끝났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워요. 저희가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촬영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팬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같이 만나고 했었는데 드라마가 끝나다니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말 아쉽고 시즌2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저의 첫 작품인 아이돌마스터KR 코미드림이 이제 동영을 합니다. 사실 이쁘지 않고 너무너무 슬픈데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 힘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냉미녀 수술은 볼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온미녀 수술로 만나요. 안녕! 드라마 허위가 오었던게 좋게 되면 아마존 브랜드의 한 명은 몇 개이든 몇 개이든 몇 개이든 구매나 될 수 있다면 네 힘이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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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세요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hasa 그리블 리얼 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프로듀서님들 정말 여태까지 저희 아이돌 마스터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각자 이제 또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꼭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해요 여러분 그때까지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앞으로도 계속 볼 거니까 끝이 아닙니다 안녕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활동 때 뵙겠습니다 안녕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